오빠가 나왔다. 오! 너 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뒤에만 있다가 그래도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우리이고 예인 것 같아서 잠깐 나왔고요. 저는 6, 7, 4, 2.. 사실 오전보다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음식이랑 뭐 음료도 다 맛있게 드셨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좋은 추억 오래오래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음식은 입맛에 맞으셨나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오늘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김고은 씨도 저희 멤버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닷속에서 바다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게 조금 늦어지나 보네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바닷속에서 쓰레기 죽고 있어요. 고생하는 우리 고은이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행복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저녁 장사하고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고마워요. 언니, 언니 머리 어떻게 해? 언니, 언니.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언니. 화보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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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시기 전에 저희가 방문록을 받고 있어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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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